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. Forgetting. What is behind. 내 뒤에 있는 건 무조건 잊었다는 거예요. 첫 번째, 죄와 하나님 기뻐하시하는 환경들을 떠나보내는 것. 그런 만남들을 떠나보내는 것. 이런 일도 있지만 사도바울이 있는 건 뭘까요?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 것들일 거예요. 아마 충성한 것들, 열매들, 성취한 것들일 거예요. 그런 좋은 것들도 심지어는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고 집착하면 현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흔들리겠죠. 그 과거의 영광, 우리가 옛날 자랑 많이 하잖아요. 내 신앙이 어땠고 과거에는 어땠고 은사가 어땠고 내가 왕년에는 기도를 얼마나 했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것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의 은혜로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어제의 능력으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오늘도 이 새벽에,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. 주님,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.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. 주시옵소서. 이렇게 과거를 매듭짓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one thing I do. 내가 매일 하는 것, 잘하는 것 한 가지.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. 뒤쪽에 있는 건 다 있는다. 이를 저와 여러분도 이 12월절기에 잘 해낼 수 있으면